오늘 은혜 받고 성취드릴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님을 기대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둥이전 1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언약으로 붙잡고 간 말씀인데 사둥이전 1장 1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셨습니다 또 사둥이전 1장 3절 그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둥이전 1장 8절 오직 성령축만 받아라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언약을 국회에 붙잡고 40일 동안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동문서답을 합니다 그게 오늘 시작하는 6절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려주셨는데요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하실 겁니까? 모세와 같이 언제 회복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딱 얘기하시죠 오직 성령축만 받아라 그럼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게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강단에서 결론으로 에스프레소를 말씀하시면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카페에는 에스프레소가 있다 저에게 말씀을 그렇게 주셨는데요 저는 그 부분을요 기본기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카페의 가장 심장, 카페의 가장 기본 이 에스프레소가 있어야 되는구나 영적으로도요 우리의 영적인 기본기가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기본기가 약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업다운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떤 날에는요 내가 하나님께 내 일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다가요 정작 자기의 작은 문제, 큰 문제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잠수를 타고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영적인 기본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기본기가요 오늘 사대행전 1장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영적인 기본기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이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매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 확실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강단 안에는요 항상 사대행전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사대행전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이요 나에게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확실하게 붙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씀과 기도라는 이 영적인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은요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우리의 옛틀이 깨어지고 새틀의 인생이 되어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증인의 인생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을 기대하라 우리 8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입술이 바뀝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들이요 성령 충만 받고 어떤 입술이 됐습니까? 불신앙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이를 전달하는 그런 입술이 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됩니다 내 생각과 나의 인본주의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인본주의 우리의 인간적인 틀이 깨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인본주의의 대명사가 야곱입니다 하나님이요 언약을 주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즉 형 애서가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입니다 근데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문을 반드시 열어주시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지나가나 사냥에서 돌아오는 형의 길목에 탁 팥죽을 끓이고 있고 인본주의적인 것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삭 아버지가 애서를 불러서 축복하는 것을 눈치를 채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형인 채 해서 그 장자의 축복을 모두 받아버리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렇게 인본주의 안 써도 됐어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진리이기 때문에 100% 성취가 되어집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엄청난 인본주의를 많이 썼죠 그래서 나중에 노년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요셉을 만나러 바로왕 앞에 갔습니다 그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진짜 그런 험악한 세월을 보냈거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면요 우리 안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틀 인본주의적인 모든 부분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성령 충만 받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권능은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어근입니다 즉 아무도 나만 알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아니에요 모두가 알 수 있는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눈빛이 변합니다 그 사람의 눈빛이 갑자기 살아나요 성령 충만하면요 그들의 입술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죠 성령 충만하면요 표정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찬양이 달라집니다 한마디로요 인생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오랜만에 옛날 친구 만나면요 당연히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많이 바뀌었다 많이 바뀌었다 이런 소리 안 들을 거 예전과 똑같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직 옛 틀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을 왜 눈빛 평가합니까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죠 시인이죠 군인이죠 위대한 왕이었죠 근데요 굉장한 많은 실수도 하지 않았습니까 청년 때 그 도망자 시절을 하지만 왕이 되어서 불륜 사건 우리와 장군을 최전방에 못해서 죽이는 사건 노년 때는 압살롬 아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기까지 하고 많은 파란만장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근데 많은 실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다윗을 내 마음에 압판자 참된 예배자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요호하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네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요 찬양하고 예배할 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다섯 가지 능력 오력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거 회복하게 반드시 하십니다 그럼 영역은 무엇입니까? 영역은 영적인 힘이죠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요 천군천사 파송하십니다 우리는 그걸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현장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사여 요호를 찬양하라 시편 103편은 천사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힘이고요 그러면은 지력은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힘이 있을 때요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지위가 우리에게 떨어집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죠 천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받으셔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어떻게 해줄 거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즉 이 지혜는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적인 이런 얄팍한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솔로몬이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최고 지혜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체력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면요 힘 빠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하면요 하나님이 영적인 힘 그 다음에 한 말씀에 순종하는 지력을 주시기 때문에요 세상이 모르는 뭔가 활력이 있습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이 체력은요 우리가 지금 건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지병이 있어도 이 성령 충만할 때 주시는 승동감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체력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천말씀 운동과 2, 3, 7나라 보구마에 방향 맞출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빛의 경제, 경제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절대 제자, 인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명을 기대하라입니다 다시 8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성경은요 그냥 순서를 임의대로 쓴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이 성령 충만함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는 것은 굉장한 순종입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분위기죠? 살벌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찾아가지고요 지금 죽일 그런 분위기 있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첫 번째 자세는요 사명을 향한 자세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죠? 예루살렘은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삭이 잡혀질 뻔했어요 이삭이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어린 양의 보혈이 흘려진 곳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요 은혜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장소는 지금 우리 여기에 모인 여원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하죠?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사마리아를 찾으셔야 돼요 먼저 우리가 예루살렘에 모여야 합니다 은혜의 장소에 모여서 언약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사마리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는 같은 민족이에요 북이스라엘입니다 그 수도가 사마리아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경멸하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순수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옛날 아수르에 의해서 혼혈정책으로 의해서 혼혈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 지금 사마리아입니다 가깝지만 마음이 안 가는 그 장소 가깝지만 나의 편입견과 선입견이 있는 그 장소 그게 어디입니까? 우리 굳이 연락하고 싶지 않은 맨날 보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아는 선배, 후배, 또 불신 가족일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는 부서의 새가족일 수도 있고요 장단기 결석자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마리아예요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은혜 받고 사마리아의 복음을 절해라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땅끝 2, 3, 7 나라 복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근데 우리는요 2, 3, 7만 바라봐요 2, 3, 7 세 개 보고만 해야지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마리아는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을 열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사마리아를 생각해 보시고 나의 사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은요 지식을 나누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은요 자신의 생생한 체험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제가 옛날에 유튜브를 좀 봤는데요 외국 유튜브인데 자전거 타는 사람이 곰을 봤습니다 머리에 액션캠을 들고 딱 가는데 저기 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도망을 갑니다 그 사람이 곰을 얘기할 때요 평범하게 얘기할까요? 유튜브 올린 거 보니까 안 죽었나 봅니다 올려가지고 참 우리가 생생하게 체험했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생생하게 한 기적과 부활을 시험한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직접 본 적 없죠 그렇지만 예수의 영이 임하면요 우리의 체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직분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내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우리의 그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 직분에 순종한 사람이요 구레네 시문입니다 구레네 지역에서 예배하러 온 시문이라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문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을 체력이 안 되세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은 사람이 구레네 시문입니다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시골로부터 와서 지금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는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로마 군인에게 딱 걸린 겁니다 네가 십자가 지금 메라 세상 말로요 죄수없게 걸렸어요 못 모르고 가다가 걸린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직분 아닙니까? 우리는요 나는 모르겠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 직분을 맡게 됐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직분은요 이 직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이건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되어집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요 주 안에서 태카시문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구레네 시문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할 때 아버지를 먼저 이야기해요 누구의 아들 누구? 아메떼의 아들 요나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고로나는 게 성경의 패턴입니다 근데 구레네 시문을 얘기할 때는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문 루포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어떻게 됐죠? 로마서 16장에 바울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또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로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체험할 때 하나님은요 나 개인에서 축복이 끝나지 않습니다 가문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어주실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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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